아리, 아리 바빠 안 먹었지? 약도 안 먹고 바빠도 안 먹고 찡찡대기만 하고 눈에 힘도 없으면서 우리 아리가 엄마 오늘은 아리 바빠 먹을 때까지 맛있는 거 안 줄 거야? 알았지? 엄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? 뭘 또 찡찡대는데? 엄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산책 갔다 올 때 입었던 옷이잖아 요거 요거? 요거 줄까 요거? 아리 영양제 좀 먹자 그러면 자, 이거 봐라 안 먹으면서 뭐 흥분한다 또 이거 또 흥분한다 이거 뭐 뭐 뭐 엄마 옷에 없어 자, 엄마 옷에 누워 있어라 그러네 아까 니가 엄마 옷에 오줌 쌌잖아 임마 엄마 옷 빨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이 봐라요 아까 아리가 오줌 싸가지고 여기 응? 주머니 안에 뭐 없는데? 아 요거 개 크네 요거 포没事 어머 내려 줄게 때만 내려 줄게 와 떨어진다 아.... 진짜 개 크네 요거